희귀호불 꼬리 꼬리 달린 로아버트 로아버트 아니 대답 어떻게 디펙트 카드는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 어이구 기상캐스터 슬기... 앗 2댐 덕에게... 천 경기 뚱 덱으로 가나? 뚱 팩트? 뚜옹 객퇴 전기역학이다 him 스택을 먼저 넣을걸 그랬나? 하짐석 아 연막탄 연막탄 삭제좀 연막탄 뭔 생각으로 만들었지?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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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requer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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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근데 고급이 제일 든든하네 헬로월드 단 쓰면 도망갈 수 있을 크크로 동전 산거 크크로 동전 산거 역학 있으면 금방 잡지 진짜 저 니어카 잊고 없고 차이밤 이것이 디펙트다 절망편 희망편은 없다 흠 아이스크림이다 터보 마음껏 쓸 수 있겠다 터보 마음껏 쓸 수 있겠다 킹선가 쓸기는 상향을 먹었다는 사실 헬로월드 터보 총애하는 애완견 복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해야하는 날이다 내게 힘을 줘 복실아 어 이김 되는판인가 볶음이 볶음이 딸기 제거할 거 굳이 없지 그래도 제거를 할까 뭐 굳이 제거를 안 할 필요도 없지만 딱히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칠십오굴대학교에서 유부리나 살아야겠다 칠십오굴대학교에서 유부리나 살아야겠다 칠십오굴대학교에서 유부리나 살아야겠다 칠십오굴소 장하다 스택 스택 킹썬가슬기 플러스 컷 컷 컷 컷 컷 컷 lış 스네 코끼름 재구선 하 Cho 써지 편향없는 써지 더구나 넣을래용 가카 가카 킹썬 가슬기 가카 가슴 가사 아멘 헬로월드 좀 더 줘봐봐봐봐 헬로월드 좀 더 주샘 지금은 걸을 카드가 없을 것 같네요 아직도 걸을 카드가 있네 지금 걸을 카드가 없을 것 같네요 흡이 멋있어 이게 지금 걸을 카드가 없을 것 같네요 암흑의 정수 홀로그램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가 저거랑 같이 나오네 전기역학 젠장 에 뭐 강화할라 그랬지 헬로월드 에 니오우색 돈써서 디펙트 업그레이드 좀 하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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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컴겔빌로는 음... 니오우다 홀로그램 아이 미친 홀로그램 탈파기 컴알못 실수가 다 거기서 거긴가 보죠 탈파기 에더셀 탈파ус 슬息 탈파기 총 ку 방법 탈파기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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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mes 그냥 뭐에 스택 여기 있다 코코루삥빵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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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이나 좀 넉넉하게 주지 어우 길아파 탐색 코어선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모두 하위모두 선에코하면 풍방하겠지 저주 인형각이다 미라손이라서 스네코여도 상관없긴 했겠다 아 뭐야 와 코스트 부자다 아 빨리 창공 메아리 이런거 빨리 다 다 조가 나이스 아 아 하하하 하 젠장 그지색 알약 사먹자 알약 변현각 도망치니 하하하 그지색 하하하 페our 하하하 하느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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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이게 없어오세요 이거 완전 회시계가 아니냐 아야 오 헨벨 이제 오선천 모았으니까 앞으로 선천 카드는 공짜다 아우 미친자들 들었겠지 이 말이 되겠네 이 말이 되겠네 진짜 정신 나간보 하파기 소스는 하파기 소스는 하파기 소스는 아이고 또 Cutbox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D 복제 포션 아이 카드 그지같이 나오는 거 봐. 나의 마음에 안 들어. 들고 갈까? 아 규순 씨. 어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규칙을 잘 지키는 로벗. 이게 욕심이라니. 대기 54장이면은. 11턴 동안 단 한 턴만 저주 뽑는 건데. 하필. 하필. 하필 기어나온 게. 규준이 기어나오네. 디펙트를 플레이하는 거 자세가 욕심이 아닐까. 하필. 하필. 이렇게. 규준 홀로그램 규준 개쩌는 콤보 아 아 그래 안 때릴때 빠진게 어디야 규준 수액에 빨리 나오네 괜히 맞췄나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수강봄이라서 이렇게 거짓말 하나 안 못해고 맨 밑에 있냐. 아 좀 규주는 맨날 선천히고 창공지능은 맨 밑 맨 밑바닥에 처박혀있고 맨 밑에 있냐. 이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 밑에 있냐. 이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아 68코스트 아니 드루 왜 있다군데 아니 드루가 아니라 카드 부상 하유 세상에 눈이라도 할퀴자 디펙트 수준이 그렇지 디펙트 수준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디펙트 수준 디펙트 수준 드루가 심하게 없네 드루가 심하게 없네 디펙트 수준 아이큐 투자 딛 썸웨어 당신은 딛 썸웨어에 걸렸습니다 자료를 복구하고 싶으면 디펙트 심장클을 열뻔하십시오 포메타 아니 갓겜 헬로월드는 써야지 이걸 하위모를 뺀다고 아 괜찮아 홀로그램으로 다시 꺼내서 쓰면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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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oat 이렇게 많이 있냐 되게 에..뭐 이놈에 가져올게 없네 디펙트 왜 이렇게 불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거 어디간? 안돼 디펙크가 그렇죠 디 규준 빡신거죠 아니 터보 왜케 받아온거 아우 잡챙 아이고 이게 첫번째였어 아 규준 왜 아니 왜 규준만 천천히 이해가 안되네 미친게임 야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 빨리 나왔어봐라 킹볶 3원칙 4원칙 하이구 터보를 하위모로 뽑아서 쓸라그랬는데 꽉 막혀서 안나왔네 변비 디펙트 변비 디펙트 4원칙 4원칙 5원칙 4원칙 5원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월드컵 했는데 뭐가 이겼더라? 치즈닭갈비 치즈닭 교중 꺼져 에 뭐야 누가 롯데리아수 차네 얼눈 얼눈은 필요없겠지 방열판 포션은 저게 맞는거 같은데 파워포션 파워포션 부적특 2스택 탐색 부장 아니었어 일단 파워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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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 파워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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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관리를 너무 못했나 코스트 다 떨어진구봐 파워포션 파워포션 창의적인 인공지능 파워포션 프로덕밍 파워포션 한 번으로 아 윗 어딜가냐 여기 없어? 여기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유전 알고리즘. 야 홀로그램. 그래. 아니 생각보다 알고리즘 안 써도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탐색. 다열판. 찬동지름. 방. 방. 창창. 창창. 알고리즘. 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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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 갯술목을 메아리 자방 자방 갯술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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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의 손 띠이펙트 걸어다니는 백과사전